최근 영화 관람료가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올해 4월 CGV의 가격 인상에 이어 지난 1일 롯데시네마와 오늘 메가박스도 관람료를 인상했는데요. 이 오른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윤영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의 영화 관람료가 이번 달부터 1000원 인상됐습니다. 이로써 영화관 3사 모두 주말 2D 영화 기준 관람료 15,000원입니다. 특별관의 경우 2,000원에서 5,000원 올라 인상폭은 더욱 큽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 번째 가격 인상으로 비싸진 영화 관람료의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평일이 14,000원이고 주말이 15,000원이면 거의 식사하는 금액이 맞먹거든요. 그런데 영화만 보는 건데 그 정도 금액이면 솔직히 조금 높지 않나. 그 OTC 쪽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 편 보는 금액에 거기는 한 달 이렇게 이용 요금이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영화관을 찾다가 좀 생각보다 인상된 영화표를 보고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넷플릭스 등 OTT 한 달 구독료를 감안하면 영화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영화 관람료 인상폭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극장요금은 2020년에 비해 12.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6%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3배 이상입니다. 영화관 측은 코로나19 기간 적자 운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나 물류비, 임차료 등 고정비 증가를 가격 인상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